자, 나와서 그림 확인하세요. 아, 그림 확인하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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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똑같이 그릴수록 잘하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 설명해요? 똑같이 그릴수록 잘하는 거군요. 뭐라고 설명할지 확인하세요. 이제 안경으로 보고. 알겠어요. 가운데 사각형이 직사각형. 아, 쉽니까. 아니, 진짜. 이 세호가 되잖아. 이 세호는. 아, 아니지. 그럼 네모를 해서 이렇게.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네모가 돼 있어. 자, 말하면 안 돼. 윤방전 우수호총이야. 야, 잠깐만. 근데 이거 쿠키도 못 하셔야 돼요? 아니야, 아니야. 다행이다. 야, 진호가 포기한 거야. 아, 진호가 포기한 거야. 일단 너 해. 일단. 기억 안 나야 돼. 기억 안 나야 돼. 기억 안 나야 돼. 기억 안 나야 돼. 종이를 새로워. 종이를 새로워. 아니, 아니. 어, 최민이는 맞았는데 너도 다시 돌려. 최민이랑 나갈게. 돌려. 거기다. 보라 soci might like a lápiz. 잘 모르는 거 같지? 이게 넓직하긴. 승부랑. 문 닭다리. 원. 원, 둘. 이거 어떻게 해. 가격이? 이게 넓직하긴 거 같아. 이거 어떻게 해. 원, 둘. 원, 둘. 아래가 예쁘다. 아래가 예쁘다. 라면 끓일 때 끓일 때. 아, 조금 이따는 아래? 라면 끓일 때. 해당 4개야. 그렇게 말해도 반대야. 아, 빨리 끓여. 이거 제일 먼저 해. 위에서부터. 아래는 3장으로. 가운데가 3장으로. 맨다, 그렇지. 아, 끝이. 너 걷지겠다. 그래, 나도 좀 말해도 안 돼. 먼저 찰어, 장보다. 저런게. 한 해먹기. 아래는 4장. 아래는 4장. 아래는 4장. 아래는 5장. 아래는 5장. 아래의 1장. 아래의 3장. 아래가 4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